아 여기에 엄청난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여기 에 그거 맞아요 자 여기 하나 어이 뒤태타 요거 찾아보시죠 요거 하나 이거 엄청난 거에요 와 와 이거 오늘 대박 아이템 이에요 와 자 이 엄청 큰 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에요 지금 하나 나왔고 자 요거는 질이 엄청 좋은 거에요 이거 완전 대박 아이템이고 기가 막힌 거에요 이야 이거는 완전 다이아몬드 레벨로 따지면은 엄청 귀한 이거 한 500캐로 넘겠네 또 야 이거는 한 800개는 나올 거고 자 이제 질 좋은거 한 개 더 있었어요 잠깐만 여기에서 봐라 분명히 눈에 보였는데 어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야지 이제 내가 못 찾으면 우리 사장이 몫으로 돌아가는 거고 요거는 너무 작죠 크리스탈인데 투명도가 있긴 한데 이제 깨졌어요 아까 요거는 한 개 둘이 세 개 네 개 였는데 어 이거 지금 잠깐만 잠깐만 큰 거 하나 둘 아 이거 내가 지금 어디 갔냐 하나 둘 아 이거 놓쳤다 지금 네 시야에서 들어왔는데 여기 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바로 옆에 놔두고 와 바로 옆에 놔두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지 지금 핑크다이잖아요 핑크다이요 핑크다이요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들어온 거에요 이거는 커팅하면은 조금 이게 투명도는 떨어져도 이건 다이아몬드 확실한 거에요 이 세 가지 이거는 희귀한 또 이게 이게 무슨 다이아냐 이게 밤색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 색깔의 다이아몬드 이건 이제 화이트하고 핑크 중간인데 조금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지금 오늘 또 행제했네요 자 오늘 득템 네 자 지금 여러분은 포항에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다이아몬드를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또 하나 되어 있어요 짜자자자자자자잔 아 이거는 조금 러프네요 이거는 차돌 종류에요 이건 차돌이에요 자 이제 차돌하고 구분하는 건 아시겠죠 음 짠짠짠 뒤에도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언 arena 요거는 괜찮아 보이네요. 야무지게 생겼네요. 이거는 너무 투명 떨어져요. 저기도 투명도 떨어지는데 여기는 또 아주 재밌는 밭이네요. 이거 진짜 멋있는 다이아 인데 와 기가 막힌거에요. 이거 지금 커팅하면 장난이 아니에요. 여러분 아쉽지만 좀 흔한거. 아 대단한 말았습니다. 아쉽습니다. 이거는 대단한 말았네요. 이게 지금 조금 진했으면 좋았을땐데 요 정도만 돼도 여기까지 또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증은 앵두검 승문보석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포항 다이아몬드해변입니다.